안녕하세요. 2주 동안 우리가 상표 호환 행사 하면서 저희가 둘의 로고송입니다. 율동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해주셔야 좋을 것 같아요.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좀 재미나게, 신나게 만들었으니까요. 꼭 보시고 같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종중입니다. 종중입니다. 에스라 청년꾼이 바람이 맛을 따라 우리친 곳으로 간다네 말레이시아로 인도네시아로 죽은 남천으로 간다네 사랑스러운 성도님들 에스라 청년꾼 에스라 청년꾼 우원한다네 나라나나나나 에스라 청년꾼 나라나나나 나라나나나 우원 좀 해주세요 우리는 믿음, 소망, 사라 에스라 청년꾼 에스라 청년꾼 우리의 대상청 우리가 대상청 기도 후원 한 번만 사주세요 우리의 젊음, 열정 통해 에스라 청년꾼 에스라 청년꾼 에스라 청년꾼 우리의 대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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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겁니다 고맙습니다 이상한 저희는 개